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10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10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그의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요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하의 천사들이여 요하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요하를 송축하라 요하의 지의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이여 요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보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데아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갈라데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참 해방, 참 누림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또 육신적인 균형입니다 분명히 갈라데아서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참 자유를 선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또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면서 인본주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균형을, 기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했죠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잘 안 풀리니까 사대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미신 이곳에 잡혀가는 삶이 불신자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자유 얻는 법적으로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직 제가 지은 죄가 많은데요 이거 갖고 아직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죄, 너는 참 자유하다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판사가 선포하면요 아무리 제가 지은 죄가 많아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죄예요 이 법적인 해방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를 먼저 시작하죠 근데 일반적인 바울의 인사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삭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방인들과 인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사도냐? 쟤는 자칭 사도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갈라데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플러스 알파의 복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되냐?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을 제대로 철저히 지키하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 할레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가 있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알미니안 주의가 어떤 부분이냐? 행위와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부응된다 그러면서 행위와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참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잘 잡으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내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내 공로가 단 0.1%라도 들어가면요 내 행위에 따라 구원관이 흔들려요 예수님의 보혈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살았어 내가 요즘 너무 무너졌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혹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단 0.1%만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100%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공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138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설명하면서 서신서를 쓰면서요 또 감격을 해요 갈라데아서 1장 5절이죠 영광이 그에게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쓰면서요 이 편지를 쓰면서요 자기도 항상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최악 중에 최악이 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여 사도로 보내줬다 그 고백이 항상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시고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날마다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한 보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론으로 엄한 책망을 합니다 이 갈라데아 교인들이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변질되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속히 떠났다 다른 보금을 받아들였다 속히 떠났다는 것을 군사 용어라고 말씀하셨죠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 탈영을 했다 탈영병이 됐다는 거예요 탈영병은 범죄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탈영병이 되었다 그만큼 큰 문제 가운데 너희가 빠졌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강조합니까? 다른 보금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금은 없다 유일한 보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138의 언약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금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린 은혜와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 이 예원교회에서 정확한 유일한 보금을 또 매일매일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 강단을 통해 은혜 받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용할 부분이요 보금의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안 믿는 부신 친인척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익 문제, 돈 문제 다 양보해라 하지만 이 보금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금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영생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보금의 은혜를 유일한 보금을 성도님들이 잘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금을 아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금, 귀신이 다 자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금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지식 이 지식 위에 올바른 믿음이 쌓이죠 이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경험, 체험이 우리에게 쌓입니다 그럴 때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역사 사도 행정적인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보좌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시공간 초월하여 능력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천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매일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익삼칠나라 빛을 비추는 익삼칠나라 빛을 비추는 익삼초월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보좌 하늘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거룩한 자리, 의자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곳이겠죠 이 하늘보좌가 언제 움직이고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보좌가 열리는 그 엄청난 축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것이 스테반의 기도죠 스테반이 정확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탁 선포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너무 좋은데 마음에 분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냐 아니냐 그것을 체크하는 부분은 폭력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뭔가를 때리고 싶다 폭력을 쓰고 싶다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건이 4등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그때 스테반이 뭘 봅니까? 4등전 7장 55절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보좌를 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 스테반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에 보면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얼마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너지고 형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또 거짓말 당해서 상처 입고 여러 가지 근데 애서 형에게 장작권을 자기가 사기쳐서 가져간 다음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어떤 환상을 보죠? 한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 사닥다리를 봐요 그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 하늘 보좌가 열린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렵고 또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다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완전히 보장해 주십니다 아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깊은 기도를 하다가 셋째 하늘까지 체험을 했다 고린도우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본인이 엄청난 기류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한 부분을 간단하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리듬, 24 기도의 리듬을 타야 한다 또 우리에게 전도자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4 기도의 리듬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당연히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주변에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도망가다가 불신자 시무이가 엄청 저주를 해요 지금 당장 옆에 장군들이 용룡만 내리십시오 제가 단숨에 지금 베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누군가 우리에게 저주하면 우리는 잠 못 자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얼마나 마음에 담아둡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폭포수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물소리는요 장관이에요 웅장합니다 그 폭포수 밑에 사람의 목소리가 하찮게 들려요 나를 욕하는 목소리 나를 지적질하는 목소리 하찮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보좌의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4등전 18장에 보면요 아블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반쪽음만 알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만 알지 그 다음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반쪽의 복음만 알고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서 그의 설교를 듣다가 따로 불러내서 개인 양육을 합니다 이 개인 양육을 받은 아볼로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울 다음으로 최고의 설교화라고 불려질 최고의 그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정은 있는데 영적인 잠재력은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거를 데려다가 개인 양육 또 신방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끊임없이 영적인 재생생을 이뤄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죠 능력의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공간 초월 영적인 3차원, 4차원, 5차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전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팔을 비둘어서 끌고 오는 것도 전도입니다 와라 우리 뭐 한다 그런데 근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다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쉽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상황이 최악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20대, 30대 시절 최고의 권력과 왕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문제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크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관초라는 그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요 우리는 그냥 가까스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시공관초래 역사예요 10편, 23편은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0대 시절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은요 마귀를 완전히 압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를 다 박살내시면 좋은데 굳이 원수의 보는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쟤는 과연 어떤 애냐? 아니 쟤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시냐? 아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완전히 그의 기도를 기구이로 들으시는구나 그 사람한테 적금조차도 못합니다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천군천사가 24시 함께 암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모두 다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2, 3, 7 나라의 빛을 비춰야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 3, 7 나라의 빛 이것을 3초월의 축복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2, 3, 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로 선기도 어려운데 무슨 2, 3, 7 나라의 빛이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빛은 2, 3, 7 나라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저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절대 술은 하나도 입에서 대서는 안 되는구나 또 나중에 너무 자유한 방종으로 가면요 뭔 상관이냐 그리스도 하면서 마시면 되지 그런 문제가 초점이 아닙니다 술은 지배를 상징해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술을 조금 마시면 아직 안 취했어 하면서 은근히 혀가 꼬이는 게 그게 지배를 당했다는 시작이겠죠 근데 술과 성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꺼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배가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당할 것이냐 성령에 지배를 당할 것이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제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후에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의 237나라 빛 성령 충만의 제 첫 번째 현장 가정입니다 가정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얼마나 해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깨어지고 가정이 천국이어야 하는데 불신감과 똑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대물림을 줘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이 중직자신데 부모님이 교육자신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충만하게 누리고 계시다가 집에만 오면 함부로 한다 아내에게 야야 하면서 함부로 한다 그거는 올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잘못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성령 충만한 현장이 가정이구나 그 다음 교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